생각해봐 전학 가면 멀어지잖아 그러면 마음도 멀어지고 자주 보고 싶은데 못보고 손을 못 잡으니까 잡고 싶은데 옆에 없어 너무 슬프지 자녀? 아 좋아하고 그러다가 너 죽으면 난 어쩌라고 맨날 가슴 아파서 울고 평생 네 생각하면 슬프겠지 안 그래? 야 너는 나 좋아해? 안녕 한수민 양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네 저는 한수민을 좋아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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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합니다